만세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활동 2-1번 문제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취대 상황을 알 수 있는 어휘나 구절을 우리가 찾아봤었고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어떤 어휘들과 구절들이 있는데 예시답안에 한정지어서 생각하지 말고 다른 부분도 일제강점기의 검열이나 사상탄압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자 2-2번 오늘 우리가 들어갈 차례인데 2-2번에 당대 조선인들의 현실이 드러난 부분 나라에 잃은 슬픔이라든가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또는 검문검색을 받는 부분 또는 나라에 잃은 슬픔 이런 요소들이 드러난 부분을 더 찾아보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작품 전반이 그렇다는 거죠 작품 전반이 뭐 탄광이나 아니면 공장 각지로 팔려가는 현실 속에서 그런 어떤 조선인들이 차별받고 억압받는 주권을 상실한 조선인들의 어떤 안타까운 소망이 작품 전반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폭력적인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멸시받고 고난을 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멸시와 고난 나라가 없으니까 주권이 없으니까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멸시와 고난을 당하는 장면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특히 목욕탕 대화 부분에서 첫 번째 장면 목욕탕 대화 부분에서 이인화가 역사인식이 토철하지 못했던 이인화가 조선의 현실을 자각하는 부분 또는 조선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붕괴했던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목욕탕 대화 부분에서 당대 조선 농군들이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굶주리다가 죽게 되는 경우를 알게 되었고 잘 살기 위해서 일본에 와서도 낮은 품삭을 받으면서 중노동에 시달렸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짐 수색을 받는 두 번째 장면에서 또 이제 역사인식이 좀 토철해졌죠 그래서 나가 짐 조사를 당하는 부분에서는 당대에 국가 권력에 의한 검열이 일상화됐어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검열이 일상화되었고 사회주의나 독립운동에 대한 어떤 감시가 굉장히 심했다라는 부분을 역사적 현실과 결부지어서 선생님이 여러분께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목욕탕 대화 부분 자 그리고 짐 조사를 당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이제 시험에 대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회주의 사상 그리고 독립운동 이 검열과 어떤 밀접한 연관성을 띄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사회주의 러시아 볼스키 혁명에 의해서 쪽발된 사회주의가 유럽에서 일본으로 수입되고 다시 일본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이 사회주의 운동이나 이념을 극도로 배격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 핵심이 뭐였죠 왜 극도로 배격하고 이 사상을 탄압하고자 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죠 강조를 했었는데 다 기억 안 나요 사회주의가 무엇을 기치로 내걸고 그 이념이 전파되고 있었다고 했어요 무엇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 자유민주사회에서도 평등을 기치로 내겁니다 평등 그런 평등은 아니고 피지배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 지배자이었던 기존의 모든 권한과 기득권을 다 뺏어버리고 그것들을 대단속의 어떤 농민들이나 농민들에게 분배하자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자 피지배자의 어떤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지배자였던 조선총독 조선총독부죠 조선은 그래서 농민들이 몰아내고 일본제국주의에 투쟁하는 독립운동 사상과 결합되어서 조선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상실할까 하는 어떤 우려 그런 것들이 일본제국주의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부분이라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상탄압이 1930년대에 굉장히 강화되었다 라는 역사적 부분을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고 그 부분이 이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독립운동 사상에 대한 어떤 감시와 탄압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것이 2-2번 문제의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2-3번 볼게요 2-3번 2-3번 넘어가도 될까요? 네 2-3번 2-2번을 바탕으로 소설의 주제가 뭐냐 소설의 주제는 뭘 것 같아요? 필자가 독자들에게 이 소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한 바가 뭔가요? 식민지 조선이 어떤 현실일 수도 있죠 식민지 조선의 현실이 이렇게 검열과 사상탄압이 강화되어서 조선인이 굉장히 멸시를 받는 현실이었다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있었죠 또 주된 메시지가 뭔 것 같아요 자기 반성 어 그래 시원한 자기 반성 아 내가 이런 어떤 처참한 조선의 현실을 망각하고 일본 동경에서 신화 소설 문학 따위나 공부하고 있었다니 실제로 여러분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학이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문은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교양을 쌓는 학문인데 자 당시에는 주권을 상실당한 국권을 피탈당한 상황 속에서 어 문학을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 굉장히 여유로운 집안 어 또는 현실을 잊은 채 도피한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과 연관 짓는다면 어 지금 우리 문학관장이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현실 직시 부분 또는 현실을 깨닫는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 여기 나와있네 자 그래서 예시당을 보면 식민지배의 어떤 폭력성 자 그리고 조선 농민들의 어떤 비참한 현실에 대한 증언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강하다는 거죠 자 어떤 폭력성 그 다음 비참한 현실에 대한 자 독자들의 이해 자 이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자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어 자기 반성 자 식민지원실에 대한 어떤 비판 자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지만 우회적으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하면서 당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의 부당성과 폭력성에 대한 어떤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다 아 라고 볼 수 있어요 반성 또는 식민지원실에 대한 어떤 비판 자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달 3번 어 지금 한거죠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3번 문제 자 이 소설의 주인공인 내가 목욕탕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그 무서운 이야기가 뭐였어요 그 무서운 이야기가 뭐였죠 일본 각지 어떤 노동 현장으로 팔려간 현실 여러분 누가 돈 많이 준다고 하면 태국 땅에 가서 일하러 갈 생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우리 야 한국 연봉에 5배를 줄게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한국 연봉에 반토막 2분의 1정도 되면서 뭐 빛만 쌓여가는 구조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상황에서 어 감정 상태가 어떻겠어요 처참해요 처참하죠 어 내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다니 어 이러면서 당시도 마찬가지에요 당시도 어 그런 어떤 사탕발림에 현혹되어서 갔는데 임금 많이 준다고 했는데 어 낮은 임금과 그리고 식대와 기숙사 비용의 어떤 빚을 주면서 빚만 계속 불어나가는 구조에요 그래서 조선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었던 당시 조선 노동자들의 어떤 현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여기서 무서운 이야기 그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배 안에서 시에 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 원래 이 인화는 이 시에 대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설명했었죠 어 너희들 그 어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것 흙 냄새를 맡는 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어 농사를 짓는 것이 시를 짓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 동떨어져요 낭만적인 사고방식 어 조선의 어떤 농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어 농사의 어떤 현실이 자 농사를 짓는 현실이 어떤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인화는 워낙 풍족한 집안에서 자라나고 자 유아까지 갈 정도가 있으니까 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만든 흙냄새가 어 굉장히 시적이다 라고 판단을 한거에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시에 대한 그 생각이 변화가 있었어요 자 시에 대한 생각이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자 보면 어때요 어 나는 밭을 가는 것이 시라는 둥 흙을 예찬하죠 그리고 가난한 농민이 비참 현실과 동떨어진 시를 창작하구요 시를 창작한다는 것이 나쁜게 아니라 조선이었던 농민들이 현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거죠 자 무서운 이야기 그러니까 배 안에서 선실 안에서 조선 노동자들이 일본 각지로 팔려나가는 이야기죠 자 이야기를 들은 후 실 인생 실사회 이면 이면 아 내가 알고 있던 이면이 진짜 이면이 아니라 어 그 뒤에 또 다른 어떤 진실이 감추어져 있었다는거에요 자 그 다음에 진상이 진상 마찬가지죠 아 이게 진짜 현실이 어떤 진실인줄 알았는데 그 뒤에 또 진짜 진실이 숨어있었다는거죠 자 진상이 진상 과는 무관한 시는 좋은 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그동안 창작했던 나의 낭만적 사고에 기반한 시는 좋은 시가 아니다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현실과 무관한 시는 좋은 시가 아니다 여기서 무관하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얘기죠 또는 현실과 괴리된 이런 말이에요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과 괴리된 너무 괴비 큰 어떤 그런 시의 창작은 좋은 시가 아니다라는 어떤 생각이 이르게 됐다는 것은 앞서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인화이 어떤 성장과 연관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어떤 성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그렇죠 이인화이 정신적 성장 그래서 이 소설을 일각에서는 성장소설을 분류한다 라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신적 성장 이 부분 때문에 근데 선생님이 막판에 이인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 조선이 그런 어떤 처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다시 일본 동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철저한 역사의식과 반성이 이루어졌다면 조선에 남아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자 조선 농민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텐데 거기까지 이루지 못하고 아 이런 현실이구나 현실 인식으로 끝난 거예요 현실 인식으로 끝나고 일본 동경으로 다시 도피하듯 가버립니다 그러고 끝나기 때문에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한계점이 분명히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정신적 성장에 있었으나 무엇으로 이어지자는 거예요? 실천으로 이어지자는 거죠 실천 의지가 부족했던 지식인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시에 대한 변화 이후에 나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잠깐 한번 생각해보고 한 세명만 발표해볼게요 인화가 이런 어떤 정신적 인식의 변화는 있었지만 뭐 결국에는 동경으로 가긴 하지만 이 정신적 변화의 어떤 과정 자체만 봤을 때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한 세명만 들어볼게요 즉각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친구 있어요? 현실과 동떨어지는 시는 좋은 시가 아니다 라는 어떤 이인화의 입장을 여러분이 아 맞다 아니다 또는 절충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 이인화의 어떤 생각이 반대한다 싫어하는 것은 물론 현실과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지만 동떨어질 수도 있는게 아니냐 아 웃지만 말고요 아 원래 여러분 선배들은 이렇지 않았어요 모둠별로 수업을 통해서 모둠별로 굉장히 활발한 통위가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굉장히 참신한 생각들이 이제 탄생하면서 발표에 적극적이었는데 여러분 선배들은 오늘 월일 1교시라서 머리가 잘 안돌아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시간을 좀 더 줘야되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시가 과연 좋은 시냐 아니면 아니냐 아 이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발표하기 어려우면 단답형으로 이러한 시 즉 현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현실 참여형 또는 현실을 반영하는 시가 좋은 시에요? 네 예 아니에요 이거 할 수 있죠 예 아니에요 저는 시가 좋은 시나 나쁜 시나 나쁜 시로 나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 굉장히 제 3인 답변이죠 선생님이 지금 이분법적으로 좋은 시냐 아니냐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자연히 말을 듣고 보니까 잘못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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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질문을 잘못 던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시가 좋냐 아니냐로 나누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어 일단은 어 좋은 시냐 아니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것이냐 그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연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 지금 이인화는 현실 인식에 이르렀잖아요 자 그랬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어 뭐 문학이 굳이 현실을 꼭 반영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음 굳이 반영 안해서 굳이 반영하지 않아도 문학의 아름다움 즉 뭐 심리성만 갖추고 어 나에게 어떤 시가 가져다주는 어떤 심리적 효과 감수성만 키워준다면 좋은게 아니냐 어 좋았어요 그래 뭐지 굳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도 이 시를 읽음으로써 이 힘든 현실을 잠깐이라도 잊을 수도 있는 그렇게 해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굳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시의 감상을 통해서 힘든 어떤 이 사회의 현실을 잠시나만 잊을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시가 아니냐 어 좋았어요 힘든 반대로 생각하는게 네 그 뭐지 그 시대 속에서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니까 네 차라리 지금 잡고 있는 시를 통해서 그 현실의 시대상을 알릴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효용적인 측면 그러니까 시가 현실을 반영해서 그것을 독자들이 쓴다라고 어 현실을 잘 몰랐던 독자들이 어 우리 시대 현실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문학이 지니고 있는 기능적인 또는 효용적인 측면이 아니냐 문학의 어떤 어 효용론적 관점에서 아주 잘 어 발표를 해줬어요 어 좋아요 어 굉장히 막 이제 본격적으로 잠이 깬 것 같아요 어 작가 개인한테 이제 자기가 썼던 시가 예전의 경험을 토대로 좀 현실적인 것을 썼다면은 자기한테 의미가 있는 거겠지만 남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를 쓰는 것도 좀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긍정적으로 공식을 새가 아닐까 어 그래요 이거 약간은 절충적인 관점이죠 어 심미적인 어떤 감축성을 키워서 시 자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런 어떤 시대 현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자 그것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시가 아니냐 라고 해서 심미성과 효용성을 어 동시에 이제 좋은 기능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자 또 뭐 자기 생각을 발표할 친구 있어요? 어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시대에서 상황을 봤을 때 네 이제 약간 좀 음 뭐랐나 그지 농무랑 비슷하게 막 다 신앙을 춤추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상실을 직시해서 조금이나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문학 관련된 시를 쓰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 그래요 신경님이 농무를 예로 들었어요 신경님이 농무에서 이제 화자 우리라는 화자는 자 그 1970년대에 산업화 시대 현실에서 소외된 농민들이죠 자 그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체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시보다 오히려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그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 그것이 독자들에게 미치는 어떤 파급력 이것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기능하지 않냐 라고 발표를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모든 소방에 굉장히 막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어떤 잠재력을 좀 상실해서 그렇죠 내년 후반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 뉴스에서 보았는데 내년 후반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하반기까지 그럼 여러분 3학년 말까지 이런 수업을 좀 해야 된다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시절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어 좀 어 잠깐 시간 멈춤이라고 되나? 시간이 멈춘 사이에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해 있고 어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필자는 이 지필진들은 어떤 예시답안을 내놨냐 예시답안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예시답안에서 지필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인화는 자신이 알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나름의 진실을 담아서 흙을 예찬하는 시 순수시에요 어 자연에 대한 어떤 순수한 시를 썼을텐데 어 그것이 어떤 의도성이 있는건 아니고 순수한 시인데 자 그랬다 할지라도 현실과 동떨어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생각이나 아니면 느낌바를 진솔하게 표현했다면 어 문학으로서의 어떤 순기능 문학으로서의 어떤 순수한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라고 판단하자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필기하라는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쓰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정제에 안나옵니다 왜냐면 이건 지필진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아까 발표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어떤 문학의 본래의 어떤 기능 어 신미성 향상이라던가 순수시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출하는 어 그런 어떤 본래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에요 어 C로서 C 자체만으로 봤을때는 어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순수시를 창작했던 순수시파 1930년대 순수시파 계열 또는 자연을 노래했던 청록파 계열이었던 시인들 시인들이 현실 참여시인이나 저항시인들로부터 굉장히 큰 비판을 받습니다 야 우리 조선 농민들은 이렇게 처처하게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데 너희들은 자연을 노래하고 순수한 아름다움만을 노래하는데 너무 어 지식인으로서 무책임한게 아니냐라는 강한 비판에 진전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꿋꿋이 순수시와 자연시를 창작해 나가요 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능에 수능을 혹시 볼 친구는 없겠지만 어 그런 어떤 자연시나 순수시 어떤 계열이 어떤 작품들을 공부하다 보면 어 이 시 창작 당시 시대적 상황이 일제강점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을 노래합니다 그런 어둠시들이 순수시를 노래하고 자 넘어가도 되겠죠 이거 쓸 필요 없으니까 어 뭐 추가 인식 답안도 있어요 추가 인식 답안 이거 뭐 쓸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정답이니까 자 주인공 나처럼 나도 현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시가 좋은 시라고 생각 이건 반대 의견이죠 현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시가 좋은 시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쓰고 싶은 내용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그들이 어떤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시 즉 효용적 기능에 대해서는 그랬죠 그래서 좋은 시인 것 같다 그래서 나의 생각 변화가 어 인식 변화가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있어요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의견도 있었다 여러분의 의견과 거의 유사하죠 자 4번 어 다음은 만세전을 일제히 검열에서 삭제된 사건과 관련된 자료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희희씨가 묘지라는 어떤 제목을 붙여서 출간됐다고 있었죠 자 그것이 만세전 즉 3.1운동 만세 직전이었던 상황이라는 제목을 의미로 바뀌어서 다시 출간됐는데 자 검열에서 삭제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보면 제목이 묘지라고 되있죠 자 묘지 제3회에 지금 실려있는건데 이와 16역 삭제 16족이 삭제됐다는거야 자 일본이 어떤 검열과 사상탄압에 의해서 16족이 삭제됐다라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16족은 왜 삭제되었을지 여러분이 추론해보자는건데 자 이 부분은 작가의 심정 이거는 뭐 여러분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놀랍고 당혹스럽고 예를들어서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을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일제 식민지의 시대라고 생각해보세요 자현이가 열심히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근데 일본경찰촌사가 딱 오더니 자연이 작품을 보자 뚝뚝뚝 넘겨보더니 이 부분은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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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 찍고 원래 60족짜리 만화컷이었는데 한쪽만 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듯이 놀랍죠 당혹스럽고 분노의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쓴 제품인데 두려워 다음에 또 쓰면 한쪽만 남을까 두려움 어? 또 저항의 의지가 생기도 해요 저놈을 내가 없애버려야지 죽여야지 일본을 몰아내자는 저항의 의지가 또 자 그런 데서 촉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화 창작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한 컷 한 컷 그리는데 근데 검열할 과정에서 대다수가 삭제됐다고 생각하면 네 분노가 침일죠 진짜 자 그래서 시대 상황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식민지 통치 세력의 입장에서 감추고 싶은 노동자 모집의 현실이라든가 검문 과정의 구체적인 묘사 등을 통해서 식민 통치 폭력성을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가 된거에요 자 배의 선실 안에서 강제시효인이었던 문제라든가 아 또는 자신들이 부당한 어떤 검문 검색의 과정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소설 속에 제시가 되어있고 자 그것이 폭로가 되기 직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당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거죠 지금도 자신들의 어떤 진실을 감추려고 하잖아 자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이 핵심이죠 식민지 통치 폭력성을 사실적으로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이 부담으로 적용했던거죠 몇반이 몇반이에요? 5반 1학년도 1학년도 5반 5반 애니메이션을 틀고 있네 애니메이션과니까 아 너희들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면서 틀어주고 있네 진짜 진짜 아 선배들이 수업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죠?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자 여기 다음 5번 이 소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뭐 가상의 고발 프로그램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원래 이런게 여러분 선배들은 수행평가로 제작을 해서 조별로 발표를 하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여러분 그 모둠별 수업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 나중에 여러분들끼리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 하하 네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감상이 뜰 부분에서 전반적인 어떤 시대적 상황과 왜 이인화가 그런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상황을 간략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일단 이 부분을 보세요 여기 경로 봐봐 자 동경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동경에서 고배를 고쳐서 시모노세키에 와서 이 시모노세키에서 그 검문검색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모욕 치욕을 받고 부산항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김천 형님 집에 들렸다가 다시 대전에 들렸다가 경성으로 오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다룬 부분은 어디라는 거예요 어 거기 한 부분만 지금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책을 빌려서 읽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갔다가 자 뭐예요 다시 역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다시 역으로 다시 대전 뭐 김천 뭐 부산 시모노세키 뭐 고배 봉경 이렇게 돌아오죠 이런 어떤 소설의 구조를 뭐라고 했어요 여로 여로 여행을 간다 자 경성을 목적지로 삼았지만 다시 동경으로 돌아보자 그래서 여로는 구조 또는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회비형 구조라고 한다고 했죠 여기 있네 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문학반장이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요? 네 만세전은 일본에 유학중인 식민지수는 청년 이인화의 여로를 따라 펼쳐지는 여로 구조에 잡힙니다 동경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동경으로 돌아가는 돌아가기 위해 서울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데서 끝나는 여행에서 주인공은 많은 것을 겪으며 현실을 새롭게 알게 된다 승민지일의 세력은 무더고 폭력적이며 많은 조선인은 순종적이며 너무 무기력하다 이처럼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된 나의 마음은 환멸감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당대 조선 현실을 무덥했다고 한 것은 이같은 환멸감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나는 이 환멸의 여행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장한다 이 점에서 만세전은 정신의 성장을 다른 성사를 할 수 있다 1920년대 이후 우리의 성벌은 주로 시대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조명을 보이게 되는데 네 앞머리의 만세전은 오 잘해봤어요 자 여기에서 구조가 중요하구요 자 원점 회귀형이라고 제시가 되어있죠 원점 회귀형 구조 또는 회귀형 구조 또는 여름 구조 이 구조가 중요하구요 자 그 다음에 뭐 무덤이라고 표현한 것은 첫 시간에 언급했듯이 조선에 내가 도착했더니 조선 현실 자체가 굉장히 죽은 사회 죽어있는 사회 무력한 사회 어 일제히 지배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저항하기는 커녕 분명 순종하면서 수능하면서 살고 있는 자 조선 어떤 농민들이 어떤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 지식인 이인화도 어 무력해지는거에요 무기력해지는거에요 왜 무기력해진다고 했죠? 내가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잖아 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해서 현재의 어떤 식민지배의 현실이 엎어지거나 일본이 뭐 어 물러난다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굉장히 지식인으로서 무력감을 또 느낍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 환멸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환멸감 자 정신이 성장을 다룬 수설이다 다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 현실 도피적 측면도 보이기 때문에 어 아주 긍정적으로 묘사되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됐구요 어 다음 작품으로 우리가 어떤 작품을 다루게 될지 한번 교과서를 보고 선생님이 결정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봉산탈춤을 먼저 다루는데 봉산탈춤을 봉산탈춤과 카슥군을 다루고 나서 그때 시간이 남으면 박완서의 작품을 살짝 다루는 방향으로 하죠 네 네 박완서의 작품이 중요하지 않다는게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이 이제 어 뭐라 해야 될까요 수능을 응수장학생은 거의 없지만 수능의 어떤 비중으로 따질 때 박완서의 이 작품은 어 나머지 두 작품에 대해서 조금 뒤로 밀립니다 자 그래서 어 일단 두 작품을 다루고 시간이 남으면 어 박완서의 작품을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러면 봉산탈춤으로 넘어 볼까요 이 봉산탈춤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이제 뭐 시간예술부이기 때문에 뭐 7,8반 공연예술과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봉산탈춤 배우고 온 사람 중학교에서 봉산탈춤 어 한 명 있어요? 어 한 명 정도 학교에서 어느 지역 학교였죠? 대전이요 어 대전 대전에서 배우고 왔어요 봉산탈춤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탈춤이라고 했을 때 어 저거는 어떤 장르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어 탈춤이라고 했을 때 어떤 장르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굉장히 여러분 후배들이 어 재밌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탈춤이라고 했을 때 일단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탈을 쓰고 춤을 춘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 뭔가 탈을 쓰고 춤을 출 것이다 공연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고 봉산이라는 것은 지역 명칭입니다 황해도 봉산지역이에요 아 황해도 봉산지역에서 탈을 추고 쓴 춤 또는 공연 행위이다 아 라고 생각이 들거에요 그래서 어 여기 여러 탈들이 앞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어 여러분이 봉산탈춤에 들어가기 앞서서 연행 장면을 한번 보는게 나아요? 아니면 바로 들어가는게 나아요? 바로 들어가는 다 배우고나서 보는게 나아요? 바로 들어가요 다 배우고나서 보는게 나아요? 살짝 보는게 좋아요? 아 그래요 아 이게 잠깐만요 선생님이 탈춤 우리가 이게 육과장일거야 맞죠? 네 육과장 네 너무 긴거 말고 어 육과장 양반 말뚝이 춤 이거 한번 볼까요? 네 네 너무 긴가? 아니요 짧은거 어 이거 아래 아래거 7분거 볼까요? 19분짜리 봐요 먹어봐요? 19분 아 알았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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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정일구로 즐기래요? 넷플릭스 보래요? 네 네 오 뭐야 하하하하 어떤 연행 장면이고 어떤 춤인지 한번 느껴보세요 영반 나라stä니다 양반quh 다운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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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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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본문 나가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